오랜만에 만난 우리 청개구리 사장님, 만준성님, 그리고 우리 황영상, 우리 언니, 그리고 우리 수경이 언니, 그리고 저기 뭐야, 큰강사 언니, 오빠, 언니들 너무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울산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거를 느껴집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학성동에 우리 청년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저의 노래, 배채연의 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박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면, 설날 명절이면 생각나는 노래, 고향 찾아, 친구 찾아가는 메밀꽃 고향! 띄워드리겠습니다. poll니컴 고향 내 인공이 내 삶으로 어머니 저 그리운 거야 세월이 흘러 이제부터 시키지 못해 진상으로 진상으로 지금쯤 어디 있을까 그리워라 그리워라 사랑하는 데에 울려가 매일을 다시 깊게 내려야 찾아 나한테 그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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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버티브 다시 깊게 내 울량처럼 담아요 사랑이여 사랑이여 맘을 다친 것이여 내 마음이 가까워도 이들은 하얗게에서 진상으로 진지어 지금쯤 어디 있을까 무거워라 무거워라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매일 끝이 다시 빛네 내 고향자 날아버리 매일 끝이 다시 빛네 학동원자 전하리 매일 끝이 다시 빛네 매일 끝이 다시 빛네